자 그럼 오늘 말씀 드렸던 것처럼 LG화학 외국계 증권사에서 60만원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충격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전에 어디서 또 순리포트 세게 한 번 나온 게 뭐였죠 삼성전자였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었잖아요. 되게 기분 나쁜 리포트였었죠 LG화학 리포트가. 순리포트가 나온 당일날 6% 급락을 했습니다. CS 크레딧 스위스에서 리포트를 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바꾸면서 목표 주가를 130만원에서 68만원으로 떨어뜨렸어요. 크레딧 스위스가 원래 이전에 130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68만원으로 떨어뜨렸어요. 절반이네. 절반으로 떨어뜨린 게 어딨어. 그리고 이게 그 이유가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을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분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모 회사인 LG화학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건데 사실 CS의 리포트가 굉장히 뜬금없었던 거는 이게 발생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이미 분할이 될 때부터 이거는 상장을 염두에 두고 분할을 했던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 쪽도 공식 코멘트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상장한 이후에도 한 20% 정도만 상장을 시키고 나머지는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에 따른 주주환원책 같은 것도 좀 발표를 하면서 그때 그 발표 직후에 급락했던 주가가 그 이후에 약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 이슈가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가 저는 또 되게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개인 주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시했어요. 자신들이 샀던 이유는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를 쪼개서 상장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LG화학을 살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꽤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 주주들이 좀 이론적으로 너무 모른다. 물적 분할이라는 걸 회사를 100% 자회사로 쪼개는 거는 사업부를 분할하는 것에 불과 사업부를 쪼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적인 밸루이션에 미친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약간 개인 주주들이 좀 잘 몰라서 그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외국계 증권사가 이런 순리트포트를 낸 근거가 그때 당시에 개인 주주들이 우려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자회사 분할하는 것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LG화학 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관 투자자가 거기를 분할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목표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애널리스 리포트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그 분할을 찬성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선관행무를 제대로 지킨 것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이슈를 통해서 오늘은 좀 재미없고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 그 자회사 상장 관련한 이슈들을 제가 오늘 쭉 준비를 했어요. 이 상황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주주들의 권한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풀어갈게요. 여기에 메리스 증권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사업의 지주사 할인율을 50%를 적용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LG화학이 100이 있을 때 한 70 정도가 배터리 사업에 대한 주가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70 정도 가지고 있었던 그 밸류에이션의 절반밖에 못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의 주가가 지금 100이라 그러면 배터리가 상장되는 순간 거의 한 70%나 60%대로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보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보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 시점에 일단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왜 이 시점에 이걸 CS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때마침 18일 거래일간의 공매도 순위를 보면 삼성전자가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HMM이 2위, 3위가 LG화학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외국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공매도에 LG화학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 투자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셀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도 사실 되게 보기 안 좋아요. 공매도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공매도가 먼저 나왔죠. 18일 거래일간 3위로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공매도가 많은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또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수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원래 공매도가 좀 많은 회사예요. 그리고 HMM은 다들 아시다시피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나오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LG화학은 단기 급등 종목이 아니잖아요. LG화학은 꾸준하게 올랐었죠. 그리고 이거는 SDI나 SK이노베이션에 비해서도 이게 대장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까지 오버밸류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셀리포트가 나오고 외계 공매도가 늘어나고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게 참 보기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개인주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자회사를 상장을 시켰을 때 그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모 회사가 다 가져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주회사들 낮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메리츠 같은 경우는 지주사 저평가를 50%밖에 안 쳐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주사의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50%밖에 안 쳐준다는 거는 그러면 지주사는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주를 위해서? 주주들은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절반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셀리포트 자체가 내용이 틀렸다 맞았느냐를 떠나서 이 자회사 상장을 통해서 모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나이브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꽤 오래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참 뭔지 결론을 잘 못 내려갖고 되게 오래 취재를 하다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게 된 건데 이게 사실 자회사 상장은 개념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정부모님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100이라는 100조짜리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50으로 쪼갰어요. 50짜리 두 개로 쪼개서 이거를 두 개를 다 상장시키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아 전체 시총이? 네. 뭐 한 그래도 한 60조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100조짜리를 두 개로 쪼개서 50조 50조를 쪼갰잖아요. 이 두 개를 다 상장시키면 얼마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하면 한 60조씩 좀 더 받아갖고 총 120조. 그러면은 이것도 신기한 거죠. 100조짜리 회사를 쪼갰는데 왜 120조가 되냐. 이론적으로는 100조짜리 쪼갰으면 100조여야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0조여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모님 말씀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20조가 됐다 그러면 이 숨겨진 20조는 뭔가 갑자기 나타난 20조는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여기에 저런 얘기들을 해요. 백화점이냐 전문점이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다르다. 이게 복합기업 할인이라고 그러는데 포트폴리오를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 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쪼개면 예를 들어 배터리를 쪼개면 화학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배터리의 가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복합기업을 쪼개게 됐을 때 그러면 이 복합기업의 전문화된 멀티풀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시가총력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투명해지면서 이게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의사결정이 꼬이다가 두 개를 쪼갬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올라가서 두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죠. 라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드시 호재이기만 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 모 회사하고 자회사가 분리됐을 때 이 두 회사가 같이 있을 때와 나눠져 있을 때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 둘을 같이 보면서 회사를 평가를 의사경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잘 되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거죠. 우리 우산장수하고 소금장수? 소금장수 엄마 입장에서 우산하고 뭐였죠? 소금 맞죠. 소금장수.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둘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가도 여기가 좋고 날씨가 맑으면 여기가 좋고 해서 엄마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똑같습니다. 이게 플랫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를 쪼개게 되면 둘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어떤 쪽에서는 야 우리는 비가 계속 와야 돼. 어떤 쪽에서는 계속 맑아야 돼.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회사의 주주의 이익이 이해상충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을 해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집신장수라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럼 집신장수라고 해도 똑같은데 집신장수로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쪼개게 되면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주주 간 소송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있을 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주요 주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주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LG화학의 주주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의 주주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때문에 소송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LG화학 소수주주들의 주주권을 보호해 줄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LG화학이 되게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일단 하나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걸 쉽게 받아들이는 게 주가가 오르면 모든 걸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카카오의 PER이 350배입니다. 지금요? 네. 그러면 네이버의 PER이 50배예요. 똑같은 플랫폼 기업인데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 거의 한 7배 많은 멀티플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카카오가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카카오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자회사입니다. 카카오에는 되게 많은 자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가 문어발식 경영으로는 2등이에요. 1등이 어디예요? 1등은 SK그룹. 아 그래요? 2등이 카카오입니다.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진짜 카카오 계열사들은 정말 이렇게 보면 되게 다 아름다워요. 진짜 따상상에 빛나는 카카오 게임즈가 카카오 계열사가 상장을 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카카오 게임즈가 처음에 시작했고 진짜 웹툰에서 세계 1, 2위를 놔두고 거기에 콘텐츠를 벌리고 있는 카카오 엔터 이게 카카오 M하고 카카오 페이지가 합쳐진 회사죠. 거기다가 일본 1위 웹툰 업체인 피코마 그리고 밸류에이션 18조에서 20조 얘기 나오는 카카오페이 지금은 카카오 40조 50조 얘기도 나오는 카카오 뱅크 거기에 모빌리티의 지배자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100조짜리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이 더 많다 그러는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 이런 계열사들을 보게 되면 카카오가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구나 이 자회사들이 하나하나 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얼마냐 그래서 그걸 다 더합니다. 카카오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들의 어떤 상장을 했을 때 가치를 다시 다 환산을 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해요. 더해서 지분 가치만큼 그래가지고 지분 가치만큼 카카오의 주가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게 SOTP로 하는 방식인 건데 네이버는 지금 상장돼 있는 자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서 다 하죠? 다 그 안에서예요. 그나마 하나 있었던 게 뭐였냐면 라인이었어요. 국내 시장이 아니라 일본에 상장을 했던 건데 라인을 상장시켜서 거기서도 이해상충 문제가 나왔어요. 라인을 상장을 시킬 때 라인의 주주와 네이버의 주주가 이해상충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 동경거래소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가지고 굉장히 좀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딜이었어요. 근데 그나마도 라인이 제트홀딩스하고 합병을 하면서 이것도 끊겼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지금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상장된 회사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카오의 자회사의 상장이 호재라고 지금 카카오의 주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엘지화학의 사례를 보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면 시킬수록 모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가치가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카카오 주주들은 그게 뭐가 좋다고 여기서 그걸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떨어져 나오고 나면 정말 말 그대로 엘지화학처럼 설명을 하면 카카오는 자신들의 완결판이 메신저 하나 남는 거예요. 그 자회사들을 다 상장시켜서 정말 카카오 모체는 메신저 하나 남았는데 메신저 하나라는 거는 사실 메신저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광고판 하나 남아있고 나머지 플랫폼으로 돈 버는 회사들을 다 상장시키고 난다면 그럼 카카오에 뭐가 남냐라고 해보면 사실 지분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카오의 밸류에이션을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카카오 주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PER 350배라고 얘기하면 너무 비싸 보이니까 SOTP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SOTP 약점은 뭐예요? 한국말로? SOM OF PART, 부품의 합. 부품의 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분가치의 합. 지분가치의 합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의 경우에 요새 제일 잘나가는 우리 3PRO TV와 발칙항제 베이스가 되는 유튜브. 비상장사입니다. 이 기업가치 얼마가 될지 정말 계산하기도 힘들지만 심지어 구글도 비상장사예요.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 하나가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다 비상장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유튜브를 상장시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지를 알파벳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튜브의 의사결정과 알파벳의 의사결정에 상충이 났을 때 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게 다 소송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해상충이 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자회사 상장이 돼 있는 나라가 없냐. 있긴 있습니다. 일본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만 한 10여 개 회사가 자회사를 상장 폐지를 시켰어요. 원래 외국은 이렇게 자회사 상장한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많은 나라였는데 여기서 일본 최대통신사였던 엔티티 같은 경우가 자회사의 엔티티 독거모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KT, KTF KTF는 다 기억도 안 나실 테지만 이 엔티티라는 회사가 자회사인 엔티티 독거모를 상장을 시켰다가 이걸 공개 매수를 해서 다시 자회사를 흡수를 했어요. 100% 상장 폐지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괜히 상장을 시켰다 이걸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 소니 자회사 중에 소니 파이낸셜 홀딩스라는 금융회사가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상장 폐지를 시켰고 이토츄 상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력 계열사 중에 패밀리마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요. 패밀리마트요? 네. 우리나라는 CU가 돼 있는 그 패밀리마트가 이토츄 상사의 자회사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밸루에이션 큰 회사입니다. 이거 상장 폐지시키느라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거를 상장을 시켜서 나머지 주주들한테 팔았다가 그거 진짜 문제네. 더블 리스팅이잖아 또 우리나라는. 리스팅은 자회사도 돼 있고 자회사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일본 회사들이 왜 이거를 상장을 폐지를 했냐 이게 자회사를 상장시켰다 이걸 다시 회수를 하려고 그러면 개인 주주들의 주식을 다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엔티티의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주간 이해상충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고 모회사는 모회사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이거를 모회사가 자회사가 잘 되도록 하려고 의사결정을 했더니 모회사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하고 자회사는 자회사대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모회사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하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자회사 상장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주사는 정말 조그매져요. 상장을 자회사 상장을 계속하다 보면 정말 모회사가 조그매지는데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면 이거를 다 지배하려면 대주주가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지주로 쪼갠 다음에 회사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걸 먹으면 진짜 이 작은 회사의 지분을 가진 이유로 그 매년 많은 계열사들을 다 거느릴 수가 있어요. 제일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하림그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닭고기의 최고봉 그리고 페노션이라는 어마어마한 벌크선사를 가지고 있는 하림그룹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주사가 4개였습니다. 여기 선진포크 돼지도 가지고 있고 지주사가 4개? 옛날에 있었는데 다 통폐합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홈쇼핑도 가지고 있고 하림그룹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여기에 그때 김홍국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진짜 그때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선물로 받은 병아리 10마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양계산업을 일으킨 정말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림그룹의 지금 최고 정점에는 어떤 회사가 있냐면 올품이라는 회사가 있고 올품? 우리 옛날에 올품 무슨 자연의 도움냐 이런 거 했던 그 올품인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인데 김준영 씨가 그 당시에 100억 원 정도 증여세를 내서 올품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증여세 100억 냈다는 거는 한 200 얼마 증여받았다는 거겠죠? 그럼 이 10조 원 가치가 넘는 하림그룹의 정점에 그 아들이 한 200 얼마를 주고서 이 전체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밑으로 자회사는 계속 상장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계속하고 모 회사는 자금 조달할 필요 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또 어떤 일들도 발생을 하냐면 진짜 이 모 회사만 먹으면 모 회사 조그만 돈만 먹으면 이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M&A 공격적 M&A 적대적 M&A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한진칼이에요. 한진칼은 시가총액이 4조 3천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대한항공이 시가총액이 11조 원입니다. 그럼 4조 3천억 원짜리 한진칼을 어느 정도만 먹으면 11조짜리를 먹을 수 있는 게임이 된 거예요. 그 지점을 노리고 들어간 게 KCGI의 강성부 대표예요.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11조 원짜리를 4조 3천억 원의 절반이나 2조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송현동 땅도 있고 인천에 가면 또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CJ지주 같은 경우에 CJ그룹 같은 경우에 지주시가총액이 3조 1천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밑에는 7조 원짜리 CJ제일제당이 있고 3조 원짜리 CJENM이 있고 3조 8천억 원짜리 대한통운이 있고 CJ그룹의 74개 계열사를 거느리는데 3조 1천억 원의 절반이 1조 5천억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회사 상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회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회사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지배력을 갖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모회사의 소수주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 소수주들은 그냥 소외된 상태로 항상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래 현재 상태가 그냥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그냥 그나마라도 원래 이것도 안 되는데 그냥 그렇다 치자고요. 지난 일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모회사에서 자회사는 계속 상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회사들의 모회사 주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밑에 자회사를 상장시킴으로써 계속 주가가 디스카운트가 될 건데 그 모회사 주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오히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런 거를 모회사 주주들이 즐기고 있다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도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자회사 상장 호재로 받아내는 사람들도 같이 자회사 상장하면 할수록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한 거죠. 회사가 1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30억짜리 회사 하나 자회사 만들어서 30억짜리 회사가 50억, 60억 이렇게 커 나가면 모회사의 지분가치도 그만큼 더 높은 평가를 많이 받으니까 받아야 하죠. 받아야 하죠. 정포로님 말대로 자회사가 이렇게 잘 되면 모회사가 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까 CJ 설명도 드렸고 한진칸 설명도 드렸고 LG화학도 지금 기업가치를 반토막을 내놨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가 성장해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건 자회사 상장의 문제가 아니고 자회사가 많은 회사의 문제 아니에요? 자회사 비상장 상태나 상장 상태나 이해관계의 충돌은 똑같은 거지. 물론 개인 주주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걸 100% 자회사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회사의 이익이 고스란히 모회사로 가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어떤 부침이 모회사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상장을 시키게 되면 주주간 이해상충이 발생을 해요. 이 자회사의 대주주는 모회사잖아요. 그럼 이 대주주는 모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해요. 그런데 이 자회사의 주주들은 왜 모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냐.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라는 이해상충이 발생을 합니다. 제일 극단적인 사례는 카카오 외에도 이걸 아예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내세운 기업이 있잖아요. SK그룹. SK그룹은 아예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네 군데 투자 전문회사가 돼서 아예 자회사를 육성해서 갖다 파는 걸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시가총액을 18조원에서 140조원으로 키우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SK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바이오팜 상장시켰죠.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시켰죠. 이번에 IET 상장시켰죠. 이제 원스토원, 실트론, 플라즈마 계속 상장시킬 겁니다. 그럼 이게 지배구조상의 이해상충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킬 일이 계속 폭탄처럼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더하면 현대중공업이 또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은 지금 지주사전화 여기가 지금 비상장인 상태에서 이유는 좋아요. 자금 조달해서 친환강 선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이 뭔가 수주를 받아와서 여기 밑에 미포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대우조선도 있고 사무중공업도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들이 통합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이거를 배를 어디가 수주하는 게 제일 좋으냐고 해서 이걸 나눠요.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나누는 게 좋지만 상장한 현대중공업의 주주, 서로 IPO를 해서 내가 현대중공업의 주주가 됐을 때 내 회사가 저가 수주 받은 수주 갖고 오면 안 좋잖아요. 조선해양은 몰라도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을 해요.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지배구조 관련한 전문가들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이해상충에 대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라고 하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건가요? 소송을 비롯해서 소외주주들의 가치를 특별히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금 조달의 메리트가 더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이라는 메리트가 더 큰 대신 이해상충이라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외주주들의 가치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회사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나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씁쓸한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되게 정말 죄송스러우면서도 민망한 게 뭐냐면 분명히 소외주주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이런 일들이 어떤 주주들의 권리를 굉장히 침해하는 성격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회사들 주가는 더 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모회사 자회사 간의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당을 좀 적게 해주고 더 해주고 이런 거 왜? 서로 비즈니스 연관관계가 있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거 말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해충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러 수주를 받아서 각 조선사에 걸맞은 배를 넣어주는 게 한국조선해양 입장에서 제일 유리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전체적인 수주를 위해서 저가 수주가 필요한 타이밍이야 라고 했을 때 저가 수주로 받은 배는 이게 기업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저가 수주로 받은 배를 어떤 계열사에다가 주는 것이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가 수주 배를 받은 그 회사의 상장사 주주들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선산업이 하나 있고 조선소가 4개가 있는 케이스면 우리 권 기자 얘기가 이해가 되는데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예요. 예를 들면 비유가 적절치 않은데 벅샤 헤더웨이가 계열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투자회사로 포트폴리오가 돼 있잖아요. 독립된 경영을 하는 거지. 그런데 벅샤 헤더웨이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디스카운트 됩니까? 그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 게 진짜 주주 가치가 잘 보호가 되고 여기에 주주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는 자회사의 가치를 오롯이 인정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주가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비즈니스적인 이해상충에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준비해온 사례가 아직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전혀 잘 모르는데 카카오 가상으로 페이가 있고 뱅크가 있다고 치고 뱅크가 독립사업체라면 이런저런 막 하면서 페이 사업도 막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만약에 카카오 페이라는 또 다른 상장된 회사가 있으면 두 사업이 약간 겹쳐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데 그것도 말은 되죠. 이게 뱅크로서의 지급결제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페이로서의 지급결제를 해줄 것이냐의 수익을 뱅크하고 페이가 둘이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걸 통으로 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지만 뱅크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우리한테 오는 게 좋은데 상장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모회사가 잘 조정을 해서 이익을 다 모회사가 오로지 다 그냥 가져갈 텐데 그게 이제 안 된다 이런 거죠? 각자 상장하게 되면 그리고 이거 자회사 상장을 시킬 때 모회사 대주주들은 거의 합법적으로 거의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일감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수주를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등의 주가 부양책을 쓴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회상을 상장시키려고 하는 모회사들이 움직일 때 주가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안타까운 얘기가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별로 안 좋은 방식인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생각보다 잘 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것까지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수르 기자님과 함께 자회사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이런 이슈가 좀 된 건데 그런 자회사 상장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보다 저는 외국에도 이런 게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말고는 그게 흔치 않은 경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저런 것도 있잖아요. 현대하고 기아가 있으면 좋은 기술이 있으면 현대가 먼저 쓰잖아요. 그럼 기아차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라는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장사로 있을 때 주주들이 달리면 이해상충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소수 주주들에 대한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눈에 잘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을 이제 그거는 당연히 더블리스팅으로 인한 어떤 특정할 수는 어떤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주회사 체제의 밑에 상장사를 갖고 있는 거와 그렇지 않은 지주회사가 아닌 상태에서 그거는 좀 다르게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주회사라는 건 어차피 자회사의 로얄티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수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체제는 당연히 밑에 회사들을 상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회사 자회사 관계회사 형태로서 이 구조가 돼 있는 회사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데 이거 내용이 조금 되게 법적으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지배회사를 대부분 지주사라고 부르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상 지주사가 되면 거기에 또 50%, 100% 규정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그런 복잡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LG화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이중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회사 상장을 좋게 평가하고 막상 발생했을 때는 자회사 상장을 되게 나쁘게 평가하고 이거를 통합해서 보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역시 이렇게 뜨겁게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님 지금 하고 계신 채널 이름이? 발치강경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